오늘은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은 물의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증발 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비커가 있고 이 비커 안에는 절반 정도의 물이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분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커에 있는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들이 물로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겠죠 이 공기 입자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그러니까 물분자들이 껴있을 것이고 비커 안에 들어있는 물은 이렇게 물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물분자인데 비커 있는 물은 눈에 잘 보이고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아까 이 비커에서 물분자들이 왔다 갔다 이동이 된다고 했었죠 물분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공기 속에 들은 물분자가 다시 이 비커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양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비커 속에 있는 물 분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물 분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공기 중으로 끼워져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개념은 불포화, 포화, 과포화라는 개념입니다 포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아 나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포화 상태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배가 꽉 찼다는 뜻이 되겠죠 세 개의 배가 있습니다 자 불포화는 무엇일까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 배의 양만큼 꽉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상태일 때는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아직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포화는 무엇일까요 내 배가 있으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꽉 찬 겁니다 나의 배의 용량을 꽉 채운 것을 우리가 포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포화는 무엇일까요 과하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배의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음식을 먹은 크기가 이렇게 배의 크기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배가 터지기 직전인 거죠 여기에 작은 충격만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토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포화와 포화와 과포화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포화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수증기량은 우리가 포화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말 그대로 풀어서 쓰면 무엇일까요 수증기의 양인데 꽉 찬 수증기의 양을 우리가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수증기가 꽉 찼다는 개념에서 그 용량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개념을 보면 포화 상태의 공기 용량이 몇이에요 1kg 1kg이라면 용량을 정해주고 그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공기 1kg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 1kg의 부피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최대로 들어갔은 수증기가 두 분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기 1kg의 포화수증기량은 몇이죠 포화수증기량은 수증기가 두 분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의 질량을 따져서 이 수증기량을 직접 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포화수증기량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그램수가 아니고 분자 개수로만 치겠습니다 나중에 그램수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 공기 1kg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가해를 하면 우리가 배웠었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전체의 부피가 증가겠죠 처음에 공기가 작았었는데 같은 공기 1kg의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증기의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기 1kg의 수증기가 두 분자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공기가 팽창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몇 분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4분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포화수증기랑은 몇이죠 수증기 4분자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증가겠죠 같은 공기 1kg인데 부피가 이렇게 빵 하고 커지는 겁니다 수증기의 입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공기의 부피가 팽창돼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포화수증기랑은 어떻게 될까요 따다다닥 따다닥 이렇게 포화수증기랑이 14분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팽창되면서 공기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포화수증기랑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공기 1kg에 수증기가 14분자가 들어있었는데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을 시키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겠죠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고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럼 처음에 공기 1kg이 이렇게 컸었는데 냉각을 시키니까 공기 2kg이 줄어들죠 수증기는 어디 갑니까 안 갑니까 14분자가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랑이 이제 14분자가 아니고 4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 공기 1kg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10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기 중으로 흩어져 날아가겠죠 이때 포화수증기랑은 몇일까요 4분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4분자가 들어있던 게 공기가 수축되면서 부피가 감소됐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자는 이 안에 공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분자만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냉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분자 운동은 또 느려지고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또 감소하겠죠 그럼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4분자 수증기가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자리가 없죠 2분자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온이 일정할 때 포화수증기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일정하다면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포화수증기랑은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그때 포함된 현재 수증기랑에 따라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공기 1kg의 부피가 이 정도입니다 그 안에 수증기 하나가 들어있다면 현재 수증기랑은 한 분자 포화수증기랑은 여기에 최대 7분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최대 7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분자밖에 들어있지 않죠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배가 꽉 차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불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공기 1kg의 부피는 똑같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이번에는 4분자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증기랑은 4분자가 될 것이고 포화수증기랑은 총 몇이었죠? 1kg 안에 7분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도 무슨 상태가 될까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 중에서 아직 꽉 차지 않은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공기 1kg에 7분자의 수증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증기랑은 7분자가 될 것이고 포화수증기랑은 7분자였죠 7명이 탈 수 있는데 7명이 꽉 차있네요 그러면 무슨 상태라고 하죠? 정원이 찼으니까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포화수증기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포화수증기랑은 무엇에 따라서 변화를 받을까요?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기 2kg에 이렇게 있었고 이때 수증기랑이 7개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현재 수증기랑은 7분자고 포화수증기랑은 7분자죠 그러면 이때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운동이 느려지고 분자사일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수축하겠죠 그러면 공기 2kg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처음에 수증기랑이 7분자였는데 포화수증기랑이 이렇게 한 분자로 줄었습니다 이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요? 한 명이 탈 수 있는데 7명이 역지로 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파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가해를 시키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사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겠죠 현재 수증기랑은 7분자로 똑같은데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포화수증기량이 14분자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상태는 불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증기랑은 3분자로 증가하잖아요 어이커 아이커 아아이커 아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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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상대 습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습도로 공부하기 전에 습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습도는 무엇입니까? 공기에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합니다 공기를 습하게 만드는 기체는 어떤 기체일까요? 바로 수증기가 되겠죠 공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에 따라서 습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상대 습도란 공기에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퍼센트 그러니까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저 공식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겠어요 공식을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습도의 개념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탑승률과 같습니다 비행기의 정원이 2000명인데 여기에 1000명이 탔다고 하면은 이때 비행기 탑승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50%가 되겠죠 이 개념이 바로 상대 습도 개념입니다 하나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X축은 기온, Y축은 수증기량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포화수증기량 곡선은 특징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죠 왜였죠?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들이 팽창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위의 선들은 다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래프 아래와 그래프 위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자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 위의 점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점들은 다 무엇이냐면 그 기온에서의 포화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화수증기량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B 지점은 몇 도죠? 25도시죠? 25도씨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몇이라고 써져있으니까요 공기 1kg에 수증기 20g이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A 지점은 몇일까요? A 지점은 포화상태이고 기온이 15도일 때 공기 1kg에 수증기량을 최대 10.6g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수증기량 곡선에서 그래프 선상의 점들은 포화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래프 밑에 점들은 무엇이 될까요? 그래프의 밑에 쪽에 있는 구간은 우리가 불포화상태라고 합니다 B 지점을 보면 B 지점은 포화상태였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수증기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최대로 20g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양이니까 불포화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래프의 위쪽은 지금 파란색 영역은 바로 무엇이 될까요? 과포화상태가 되겠죠 B 지점을 보면은 B 지점은 포화상태였죠? 그래프 선상의 점이니까 기온 25도씨에서 20g을 수증기량을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데 B 지점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수증기량이 더 커지겠죠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원이 20명인데 더 많아진다는 게 되기 때문에 과포화상태가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밑에 쪽은 불포화상태 영역 그래프 상의 선은 포화상태 영역 그 다음에 파란색은 과포화상태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상대습도의 개념을 지금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A, B, C, D 지점에서 우리가 상대습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 지점의 상대습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치면은 A 지점의 포화수증기량은 몇이죠?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있죠 A 지점의 포화수증기량은 10.6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몇입니까? 10.6이죠? 10.6분의 10.6 곱하기 100이니까 이것은 100%의 상대습도가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전 그래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프에서 이 수치들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A 지점에서 최대로 탈 수 있는 인원은 여기 숫자가 써지죠 몇이죠? 수증기량이 10.6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있던 현재 수증기량은 몇이에요? 10.6이죠? 꽉 찬 거죠? 그러니까 100%가 되는 겁니다 탑승률이 두 번째는 B 지점의 상대습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B 지점에서 포화수증기량은 몇이죠? 20이죠? 현재 수증기량은 몇입니까? 20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100%가 되겠습니다 방금 A 지점과 B 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포화상태기 때문에 상대습도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C 지점의 상대습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지점에서 포화수증기량은 몇이죠? C 지점은 25도이기 때문에 25도의 포화수증기량은 저기 위에 있는 20g이 되겠죠 20명이 정원인데 C 지점의 현재 수증기량은 몇이에요? 10.6이 되죠 20명이 정원인데 10.6명이 탔다 그럼 그때 탑승률은 20분의 10.6 곱하기 100을 하면 몇이 될까요? 53%의 탑승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습도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D 지점의 상대습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지점의 온도는 몇일까요? 온도가 5도죠? 5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은 이렇게 5.4g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5.4g이 포화수증기량인데 지금 D 지점은 현재 수증기량은 20입니다 5.4명이 탈 수 있는 차에 20명이 타있다는 뜻이고 그때 탑승률은 5.4분의 20 곱하기 100을 하면 370.37%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상태가 될까요? 과파 상태가 되겠죠 약 3.7배의 많은 정원이 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보면 상대습도의 개념에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현상의 상대습도는 몇일까요? 포화 상태로 꽉 찼기 때문에 전부 100%가 되겠죠 그래프 밑에 빨간색 영역 불포화 상태는 100%보다 작은 상태가 될 것이고 파란색 영역은 100%를 초과하는 더 많이 탄 상태가 되겠죠 오늘 수업 끝! 포화 상태로 꽉 찼기 때문에 전부 100%도가 될 것입니다 과연 쇼핑을 강조해요 그래서 미래우는 날씨가 될 것입니다